난입 레드 오케이 나이스 이번에 보여드릴 샷코는 난입 샷코입니다 난입 찍었네 어..안 돼 아니.. 왜 이렇게 싸우는거야 어 나 개싫어 이런거지 어 아 아 개빡쳐 진짜 어 적당히 해 어 적당히로 몰라? 나는..나는 너무 불행한 사람인거 같아 와리가리 한번 쳐주고 와리가리 한번 쳐주고 요렇게 오우야 이렇게 피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일단 AB 샷코지만은 초반에는 똑같아요 AD 샷코랑 아.. 나니? 님 저 난입이에요? 님 저 난입이에요? 님 저 난입이에요? 님 저 난입이에요? 님 저도 강타 있어요? 님 저 freed 님 아 Eck 가ni 이럴때는 참 난입이 좋은거 같단 말이지 뭐야 이거 혼란이지 왜 혼돈에 카오스인데 오우야 아니 적당히 카종을 쳐야지 게놈들이 이쪽 바위계를 벗고, 레드를 벗고 뽑아줍시다. 아! 아, 켜져네. 조금 억울한데. 얘 아트롭스한테 혼났나. 오, 우리 팀 잘하는구먼. 아주 좋아요. 여기서 파란 강타랑 신발을 뽑아주면 좋은데 이렇게 비스킷이 스노볼링이 물러가거든요. 비스킷을 팔아주고 속도해장하러 바꿔줍시다. 아무튼 노린거이. 바로 갱각을 뽑아줍시다. 이러면 바통 갱각인데? 가즈야. 가즈야. 대박인데? 난 이... 레드? 나이스. 아이고. 초영이야? 미친. 이게 난입이 장점이죠. 초도가 좋다는 거. 심지어 레드도 있었기 때문에. 자, 비스킷이 나오거든요. 비스킷 팔고 이거 뽑아줍시다. 비스킷이 은근히 제 몫을 하는데? 미드 갱을 한번 봐주고 블루를 먹으러 갑시다. 미드 갱을 한번 봐주고 터뜨려 있으면은 경치 하나 들어오거든요. 승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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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아주 좋습니다. 용 챙겨주고 먹었지롱 룬에 왜아리가 나와야 이게 칼날부리를 먹기가 편하거든요. 눈매 나오기 전까지는 안 먹을 거예요. 탑을 잠깐 봐줍시다. 음? 리신이 아래쪽인데? 와아 아토로스 너무 작이라니까? 챔프가 약간 양심이 없는 챔프인 것 같아요. 리신이 금방 올 텐데 금방 못 버틸 수 있어요. 2섬만 합니다. W나 가자 업을 한 번 빼주고 뿅따 뿅따 오케이 난입이랑 궁극의 망토 때문에 이게 은근히 이속이 빨라가지고 생존이 좋거든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눈매 좁아주고 오버쿨감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. 근데 여기서 벨트에다가 드락사르를 갈 건데 이제 룬에다가 깨달음을 들어서 오버쿨감을 해도 AD가 증가해서 손해가 아니거든요. 이제 룬매가 나오면은 정글링이 은근히 속도가 붙습니다. 미드 주도권도 잡고 있고 바톤도 이겨서 지금 이제는 전령 쪽으로 동선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칼날부리는 아토록스가 좀 먹을 것 같으니까 아 리신도 있다. 미드를 깨면 될 것 같거든요. 빤사람 위치 한번 잡아두고 박스랑 놀고 있네. 진짜 방핀 나갔는데 박스 폭격이다. 나닙! 빤사람 이거 아 노딜 하하하하 ytt노딜 아 이거 죽겠다 이거 아 Cuando actually 아уч Hop 이건 안되? 그렇죠 인간이 빡쳤나 보니 초반에 박스작업 방해하고 카정 들어온 것 치고는 나쁘지 않네요 앙몰을 먹어놓고 칼랄부리는 아토록스가 먹어줄 것 같으니까 냅둡시다 거의 아토록스는 블루를 안 먹는 대신에 칼랄부리를 좀 많이 먹거든요 나칸이 올라가네요 어디가냐 어디가냐 움직임이 다 예상이 됩니다 익숙하지 않니? 익숙하구나 강타까지 썼었나 내가? 암튼 난입이 터졌던 그런 모습 벨트 돈까지 모으고 집을 한번 갑시다 이제 벨트가 나오면 난입 터뜨리게 더 쉬워지거든요 한타 때 암살을 할 때 이제 이 벨트 강타로 난입을 터뜨린 다음에 평타까지 때리면은 공 쓰고 난입 받고 체망도까지 받은 상태에서 도망가기가 참 좋아요 딜 넣을 거 다 넣고 그런 식으로 하는 플레이 입니다 제가 이 템트리로 리치베인도 가보긴 했는데 리치베인보다는 드락사르가 더 좋더라구요 디시브 쓰고 나서 이제 평타 치면은 어 2.5초 줄어드니 거의 5.5초 정도 되거든요 5.7초? 탑에서 어그로 좀 끌어줍시다 도망을 조금 잡아볼까 아 군신 터지면 잡는 건데 3.1초는 터뜨린 아 뭐지 아니 저거 나는 개 사귄데? 흐흐흫 저거 나는 짱장인데? 아이!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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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잖아 이거 나잖아 복이다 이게 개사귀데 와.. 박스 다 밀어버린 거 싫어해요 저거? 다 먹었지? 죽었다! 아랄랄랄랄라 와 하나 더 걸린다 얘 뭐야 뭐야 3번 걸렸었어 뭐야 뭐야 아 딜 뭐야 아 딜 뭐야 아 딜 뭐야 아 여기 티키토처 너무 많이 있는 거 아니야? 쌍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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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안녕? 거의 지옥인데 지옥이야 지옥 쌍란이 쌍란feed 뭐야 저 걸 들은다고? 쌍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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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란 뭔데요? 뭔데 지금? 너무 안좋아 와, 잘한다 와, 저 난이 너무 쉬워요? 1, 2, 2, 3 1, 2, 3 2, 3 1, 2, 3 1, 2, 3 벗어 안녕히 계세요 와, 정말 잘한다 응, 나님 안녕 안녕 안녕